세상에 여러분, 혹시 지하철 이용하시거나 어디 건물 이용하실 때 에스컬레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불길한 상상 해보셨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혼잡한 아침 출근길,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지하철 서울 경복궁역 출근길에 나선 시민의 모습. 줄지어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민들과 아래에 있던 시민들이 겹쳐 쓰러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무려 8초간 역주행하며 승객 15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앞서 경기도 성남의 수내역에서도 이같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 명이 다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후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순해역이었고요. 6개월 전에 있었던 거.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린 게 경복궁역에 있었던 건데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패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장소만 달리 일어난 건데 보세요. 갑자기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하니까 당황하던 분들이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포개고 사람들이 막 포개져요. 이 세상에 전혜인 병원에 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지난 4일 오전이고요. 제가 시간을 봤는데 8시 42분입니다. 지난 4일은 월요일 오전 8시 42분이면 한참 복잡한 시기이다 보니 8초간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10명 이상이 저렇게 넘어졌고요. 2명은 굉장히 아프다. 손목이라든가 발목을 다쳤다며 호소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저분들이 앞으로 에스컬레이터에 탈 수 있을까요? 아마 타시기 직전에 항상 이것도 역주행하는 거 아니야 두려울 수도 있고 저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보는 저희도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럴 정도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다만 해도 당시에 경복군용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은 뭐래요,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에스컬레이터 구동기 안에 감속기가 있는데 감속기에 있는 기어가 마모되면서 이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정한 감속기의 내구 연한,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게 20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내구 연한이 지나고도 3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감속기를 교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요, 서울교통공사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가운데 감속기 내구 연한이 지난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5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탔던 에스컬레이터도 내구 연한이 지난 감속기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이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경복궁 이전에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했을 당시에는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도 당시에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거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고와 이번 사고, 거의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잖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에스컬레이터처럼 중요한 어떤 기구를요, 장치를 안전점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오히려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최근에 했는데요. 지난달 10일과 16일 월 1회 자체 검사가 있었고요. 또 연 1회 승강기 안전공단 정기검사까지 완료를 한 상태였는데요. 불과 20일 전에 진행된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판정이 양호로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불량이라고 나왔으면 뭔가 점검을 할 텐데 양호라고 나온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점검을 받은 상황에서 양호합니다. 도장 쾅 받았는데도 그게 사고가 나면 그게 제대로 한 걸까라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이게 여럿이 타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뒤에 사람이 다칠까 봐 걱정되는 거죠.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죠. 조금 이런 거는 좀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왜 불안감이 없으시겠어요. 이런 게 자주 일어나면요. 이런 거야말로 안진용 기자님 후진국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사후 약방문식으로 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6월 수내역 사고 이후에 동일기족 감속기 96대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 10년이 경과한 감속기 역시 오는 2027년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감속기 점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를 점검해야 되는 건데 정기검사 안에 감속기를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예요. 우리 시민들도요. 요즘 보면 혹시 공익광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탑승 에티켓 광고가 있어요. 뭐냐면 바빠도요. 뛰거나 하면 에스컬레이터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민들도 늘 바빠도 안전대를 잡고 손잡이를 잡고 서서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에티켓을 해 주신다면 그나마 저런 안전사고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